네, 붉은 또 저희 시황을 지켜주시는 미래세증권 정웅 선임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방금선일보장님. 우리 부장님 언제든 인싸는 저렇게 화통합니다. 어제 분위기가 너무 좋지는 않았었는데 오늘 선물 동영 보니까 오늘 밤차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사실 제가 오늘 초반에 하고 싶었던 말이 어떻게 보면 말씀드릴 게 사실 채파고님이 다 말씀해 주셔서 덧붙이자면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 여러 고민들이 생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살 종목이 많다. 그래서 이제 여러 안에서 좋은 종목들을 살 수 있는 기회들이 일주일 안에 또 있을 거니까 차분하게 또 시장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살 종목에 대한 오늘 좀 힌트를 주시나요? 많다. 이해했죠? 살 종목이 정말 많네. 많타를 사라. 제가 많다 얘기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많다에서 받은 영감에 대해 공유했잖아요. 많다. 그 이야기를 주의깊게 들은 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을까요? 요즘 살 종목이 참 많다. 많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는 캐치해야죠. 훌륭합니다. 다 캐치했습니다. 중국 가볼까요? 네. 중국부터. 알겠습니다. 오늘 상해에서 5월 중순에 제로 코로나 달성 목표로 점진적인 봉쇄 관련돼서 완화 조치를 실시하겠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북경, 베이징에서 도시봉쇄 루머는 사실이 아니었고 사재기는 불필요하다 발표를 했었죠. 전반적인 부분들은 확진자 수도 급격하게 감소를 했었고 그래서 코로나 픽아웃 그리고 봉쇄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또 달러 위안화가 6.8 위안을 돌파했거든요. 그래서 약세 압력이 좀 심화됐고 먼저 핵심 말 말씀드리자면 이번 주는 그래도 어제를 제외하고는 어제는 글로벌적으로 좋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만족스러운 한 주였던 것 같고요. 다음 주 중국이 LPR 금리, 금요일 전후에서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셉이 3.65% 정도 되는데 소폭의 금리이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항상 제가 강조드리지만 어떤 지표보다는 중국 정부의 스탠스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다음 주 금요일 정도가 분수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먼저 언급해드린 리비안이 큰 폭의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전기차 업종의 모든 종목들이 많이 올랐었고요. 아쉽게도 테슬라만 제외를 했네요. 그래서 일단 지역별로 자동차 소비 촉진을 위한 보조금 정책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절강성은 1만 위안, 광동성은 8천 위안 정도 보조금 지원을 하는데 당연히 작년에도 그렇고 전기차 관련된 보조금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량 판매까지도 연결이 되니까요. 그래서 니오도 5월 23일부터 첫 세단 모델에서 1만 위안을 인상하다가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보조금 때문에 수요가 따라주고 그리고 판매가 인상에도 어느 정도 시장이 증가할 수 있다는 부분에 의해서는 긍정적인 이슈였고요. 한 가지 좀 참고적으로 세계 전기차 시장이 2030년이면 현재 수준의 8배 정도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리서치는 나왔는데 그런데 이게 연간으로 보면 26% 성장인데 중국 쪽 배터리 업체가 60%를 점위로 하고요. 한국 업체가 20% 그러니까 오늘 보면 중국 시장 내에서의 배터리 업체들 그리고 한국에서 NCN 계열의 LG화학을 비롯해서 일부 종목들이 큰 폭이 상승이 있었던 이유고요. 전반적인 전기차 때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20일 날 바이든이 방한을 하잖아요. 지금 보면 현대차도 70억 불 정도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베네피십이 일부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기차 쪽에 대한 투자가 확대가 되고 당연히 배터리 업체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었고요. 홍콩 주요 지수가 당연히 샤오폰을 비롯해서 일부 종목들이 큰 폭이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콩 달러 그리고 달러 페그 안정을 위해서 이제 40억 홍콩 달러를 투입을 했거든요. 전국에서 3년 만에 그래서 이제 일부 좀 안정되는 부분들이 당국이 개입해서 약세폭이 좀 제한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FMC 이후에 이제 사실 중국 쪽에서는 정책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눈치를 보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LPR 금리 인하와 그리고 이런 보조금을 비롯해서 일부 정책들이 좀 활성화된다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번 주 들어서 유난히 좀 중국 쪽 투자에 대한 문의가 좀 일부 있거든요. 뭐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으면 일부 섹터에 대한 관심들이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중국과 미국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공통적으로 이제 BBB 법안 그러니까 재생위원회제 관련된 이슈들이 아마 5월에서 6월 안에는 있지 않을까. 원래는 4월 말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보조금 관련돼서는 지역 의원들이 이제 지급에 찬성을 하고 있고 민주당과 공화당 쪽에서 이제 풍력단조 중공식에서도 이제 이런 스텐스들이 좀 보였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나중에 이제 미국 또 나와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제가 오늘 중국 시황을 봤을 때 가장 반가운 소식이 상하이시 봉쇄 완화 조치. 네. 이게 왜냐하면은 가장 키 팩터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렇죠. 미국 시장과 가장 연관된 부분들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게 완벽한 봉쇄 완화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제 100% 풀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이제 시세로 좀 반응을 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좀.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제 무기한 연장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너무 이제 까마득했는데 이제 이런 언급이 됐다는 것 자체가 네.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좀 좋은 긍정적인 신호가 아닐까. 어제 그 찔링님도 체크해 주셨지만 결국 중요한 건 중국 역시도 확진자가 다운되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요. 확진자가 이제 1000명 미만에서 일정 수준 유지되면 봉쇄해야 되는 희망은 좀 보인다. 그래서 다행히 확진이 계속 줄어들고 있긴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미국 시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돌아간 다음에 다들 이제 카톡방의 분위기가 멀미가 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나스닥 종합이 뭐 플러스를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스는 0.3% 하락했고요. S&P500은 1% 하락 마감했습니다. 일단 이제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세고요. 사실 이제 암호화폐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이제 변동성이 컸지만 그래도 좋은 쪽으로 지금 해결이 돼가는 것 같고요. 이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위축됐지만 지금 선물 그러니까 어제는 뭐 당연히 이제 그 가상화폐 때문에 많이 흔들던 상황이고 지금부터 시황을 보면 파울 인터뷰에서 연준의 목표치인 인플레이션 연준 목표 2%를 낮추는 것을 약간 고통을 이야기할 거다. 그런데 연준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통제하겠다고 밝혔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긴축에 대한 스테스를 표현한 거지만 오히려 선물은 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 박선생님 중립금리가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중립금리요? 중립금리? 전혀 모르겠습니다. 2.5% 시장의 모든 전문가가 다 다릅니다. 평가가.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키포인트는 이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 정확하게 생겨야 된다는 거고요. 사실 이 표현만으로 선물 동향이 올랐던 건 94년과 95년에 보면 그리스펀이 금리 올리기 직전에 의회 청문회에 나와서 선제적인 금리 이상 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과 비슷하게 나스닥이 13%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물론 회복까지는 1년 정도 시간이 필요했죠. 그런데 지금 그 당시는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사이에서는 지금처럼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런데 99년까지 시장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선제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을 일단 잡았겠죠. 잡았는데 결국에는 리세션을 막았다는 평가였거든요. 그러면 지금 파울이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주는 시그널이 확실하다면 오히려 그게 주가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무조건 금리만 폭이 높다고 하면 그 폭에 대해서만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시장에 전달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그런 불확실성이 무한한 상상력을 좀 낮추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이런 가이드가 다음 주에 연주 인사들, 발언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서 어느 정도 힌트를 얻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러면 다음 연준 발언 끝까지는 조금 시장을 지켜봐야 되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다음 주가 사실 제가 어떤 부분을 주목하고 있냐면 17일에 소매 판매 발표가 있고요. 그날 우리 피를 말리는 형, 블러드 형의 발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재와 악재의 요인들도 일부 있겠지만 무난한 수준, 그러니까 예전에 연주 의원들이 했던 발언이 그대로라면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이 있지는 않겠지만 저는 소매 판매가 1% 내에 정도 전월에 비해 상승분이라고 하면 오히려 시장에서 소비나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를 시켜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일주일 정도 봐야 된다고 했던 이유가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소매 판매 화요일과 수요일에 20일 통화 정책이 금요일에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전통제주인 세 달 연속을 보면 제가 옵션 만기 직전을 항상 조심했었거든요. 지난번에는 직후에 옵션 만기일 날 오히려 당겼던 부분이 있는데 그 전까지 불확실성 변동성이 확대된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결코 한 방향으로만 가지는 않을 거다. 중간에 일부 길목이 있는데 저는 수요일에 20일 통화 정책에 의해서 지금 거의 1,300원의 환율에 도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만약에 시장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주 초에는 일부 환율이 좀 내려가다가 오히려 통화 정책 이외에 오히려 유럽적 경기 침체 안 좋은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고 유로와 약세에 따른 달러 강세로 가면서 일부 한 번 변동이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구간만 지나가면 좀 괜찮지 않을까. 저만의 루틴을 좀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그림으로 다음 주를 좀 바라보고 있고 충분히 살 기회를 주면서 우려의 벽을 타고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뛰어드는 것보다는 충분히 관망을 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형님이 너무 잘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잘 맞추잖아요. 맞아요. 오피니언 리더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일단은 그 형님의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막상 최근 한 5개월 동안 동향을 보면 듣고는 쉽게 살 수는 없을 겁니다. 먼저 질러야 되나.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그 업종 내 동향들을 보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걸 좀 대응을 해야 될지 눈에 보이는 게 좀 있어서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비트코인 관련돼서 이제 안 좋은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올랐던 이유는 결국에는 그 미의회가 규제를 촉구한 점은 악재이긴 했지만 앨런 재무장관이 이 정도 규모가 금융 시장에서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규모 자체에 대한 부분이 좀 과대 포장됐다는 시장에서의 평가가 있었고 어제 이제 최파구님도 그렇지만은 다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가 이제 회복이 좀 필요한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암호화폐는 암호화폐의 신뢰는 항상 시세로 신뢰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펀더멘탈이나 이런 기초에 의해서 항상 올랐던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를 불확실성 해소에 따라서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신뢰는 항상 시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근데 그 암호화폐가 요즘에 너무 이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두 가지가 신뢰성하고 활용성 이 두 가지가 그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기대감의 이제 상승을 좀 불어넣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하나인 신뢰성이 많이 훼손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코인베이스나 일부 조목들이 어제 막판에 올라가긴 했지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관련 기업들 이제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들이 더 힘든 구간인 것 같고요.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제 마이클 스트레티지나 이제 테슬라 관련돼서도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제 이게 결국에는 자산 가치 아니겠습니까? 이제 보유한 기업들에 대한 그 디스카운트는 일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이게 제2의 리먼을 유발하지 않겠냐 폰지사기 아니냐 뭐 이런 그딴적인 이슈들이 아직 끝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직은 비트코인이 향후에 이제 우리가 작년 헝다 사태 때도 뭐 우려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결국에는 지금까지도 이슈가 뭐 업종 내에서 해결이 된 건 아니에요. 뭐 3위 업체가 또 안 좋은 얘기들이 오늘도 있었듯이 그러니까 추가적인 거는 단기적으로 더 번지지만 않는다면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애플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5% 하락에 의해서 2.6% 정도 하락을 했는데 애플 주가가 앞으로 S&P 500의 전체 추세를 좌우할 거잖아요. 결국에는 만약에 애플 주가가 120, 130% 간다고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그런데 어제 이제 폭스콘이 중국의 경제 봉쇄로 인한 전자제품에 대한 수요 둔화와 공급망 불안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애플이 향후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부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 애플은 공급망 불안에서 지금까지 잘 해왔고 중요한 건 가격 증가나 다른 이제 마진이 살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 하락은 과도하다는 게 이제 전체적인 투자회사들의 평가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애플이 무너지면 저는 개인적으로 팡 전체가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트코인의 신뢰 문제이듯이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신뢰에도 문제가 더 생길 수가 있고요. 결국엔 서비스 관련 매출 정보나 아이폰 출하량이 지금 아직 이전과 다르게 정말 이전과 다르게 우리에게 정보사항이 많이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애플 주가 하락을 시켰고 지금 9개월 연속 실제 소득 그러니까 구매 여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부 이제 경기 민감주들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애플조차도 어제 같은 경우는 크게 또 반응을 했다. 앞으로 추세를 보려면 이제 애플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여러 인플레이션이지만 어떤 임금 상승률이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매출 타격은 앞으로 1, 2분기 정도는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난번에 애플에서 밝혔듯이 매출 부분에 대한 하락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개인적으로는 중국 소비가 제가 계속 중요하다고 외쳤던 이유가 다들 공군방을 얘기하지만 저는 계속 이제 중국 소비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사랑하는 애플이나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한 디스카운트 요인이 되기 때문에 시일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매출량이 좀 줄어들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하반기 정도에서 어느 정도 커버하느냐 그러니까 가이덴스가 어느 정도 제시되느냐가 오히려 주가에 더 중요할 것 같고 이미 주가에는 그게 이제 반영이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추가적인 반응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 부분까지 반영을 시키고 있다 현재 주가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예전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소위 빅테크 종목들이 큰 이제 밸류에이션을 받고 많이 이제 상승했던 모습이 좀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상승을 한다면 작년과 같은 그러한 큰 폭의 어떤 반등이 좀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혹시 빅테크 종목들 중에? 일단 지금 의견을 그 정도의 큰 상승이 나오려면 전체적인 의견이 모아져야 되는데 어제 시티에서 성장주 주가가 33% 정도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나스닥이 30% 가까이 떨어지는 동안 이제 반대로 이제 아마존을 비롯해서 이제 이런 빅테크 종목들이 50% 하락이 나왔잖아요. 그럼 시장 대비해서도 언더퍼폼을 굉장히 많이 한 케이스고 그렇다고 치면 우리는 기존의 눈높이보다는 좀 더 낮은 눈높이에서의 일부 반등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과거 94년에서 95년 그리고 99년까지 넘어가는 상황에서 큰 폭이 상승 그 이유는 있었지만 향후 6개월은 좀 느리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진반능은 서서히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크게 나오는 시세 흐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그런 V자 반등만을 그리기보다는 현실적인 반등폭을 좀 생각을 하고 트레이딩을 하는 게 좀 더 나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작년은 약간의 좀 약간 비정상적인 그런 상승이었나요? 너무너무 가파르게 V자로 올라가니까 다들 그렇게 반등할 거라고 다들 믿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과 같은.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번 시장에 왜 두려움이 많냐면 다들 얘기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심 속으로 이번 시장의 상승은 유동성이 힘이었다고 다들 생각을 하거든요. 그 두려움이 이제 누구나 다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애써 외면하지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팩트고요. 그 부분까지도 이미 많이 역사적으로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만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드릴 말씀이 JP모건이나 BOE 최근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다가 기술주와 기술주가 부진한 동안에 주도주 역할을 해왔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글로벌 아이비들 평가들은 결국에는 이미 주시장이 반영이 됐고 이 주시들은 반영이 됐고 향후에 이제 그 주가에 대해서 의문을 여름 시즌 이후를 좀 의문을 갖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제 국채금리가 큰 폭을 하락했던 거는 경기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은행주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리오프닝 관련주는 이제 CPI에서도 밝혀졌듯이 이제 항공 쪽이 33% 증가가 있었잖아요. 그만큼 운임이 큰 폭을 상승하고 있음에도 주가 떨어지는 거는 결국에는 구매력 그러니까 실제 구매력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이것조차도 필수적이지 않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주식을 하다 보면 전체적인 반등을 잡을 때 하는 시그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어떤 기존에 큰 주도주가 있고 그 주도주가 실 때 다음에 주도주 그리고 이 두 주도주가 함께 하락을 해서 바닥을 찍을 때를 진바닥으로 보는 경우가 저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 타이밍에서 비트코인이 약간 그 타이밍을 좀 헷갈리게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일단 일주일 정도의 시장을 보면 충분히 비트크든 아니면 이제 다른 팡 2.0이나 아니면 이제 일부 리오프닝 관련주가 올라가는 여러 흐름들이 또 나올 거거든요. 결국에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작년 11월 그리고 1월부터의 하락률 순위를 다 지금 집에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와서 어떤 종목을 먼저 셀렉션을, 초이스를 했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좀 고민을 하고 다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항상 작년 1월에서 1월에도 마찬가지로 1월 이후에 급락장에서도 그 부분들을 항상 실행을 해서 오히려 더 좋았던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은 사실 냉정하게 우리가 이제 PDR, 그러니까 예를 들면 꿈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이번 시장을 통해서 이제 이끌어질 수 있는 거는 현금 창출 부분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매출이나 다른 이제 펀더미터 손상이 없는 주식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모아갈지. 그리고 지난번처럼 뭐 풀매수나 이런 부분으로 생각 접근하는 건 아니고요. 변호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위험관리라는 건 사실 이제 분할 매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위험관리를 좀 해가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만약에 그린스폰 시대에 이제 그런 이상적인 시나리오로 갈지 아니면 이제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리머브라우스 때 40% 이상의 하락으로 갈지 이런 부분들은 확률적으로 지금은 한 번에 하락이 있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좀 끈기를 갖고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끈기를 가지고 지금 최근에 미국 시장에 살 종목은 많다. 참 많다. 많다. 그걸 강조하면서. 네. 아 뭐 저희 이제 불금인데 뭐 끝으로 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혹시? 어 파이팅입니다. 네. 아니 근데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시장을 좀 간단하게라도 한마디 어떻게 할까요? 제가 다음 주에 출연을 안 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멘트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사실 이제 이순신 장군이 말씀하셨죠. 생지필사 사지필생이라고. 알겠습니다. 그때의 또 공포가 한 번 오더라도 우리는 한 번 좀 냉정하게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시장. 너무 또 재미있게 또 잘 설명해 주신 미래사증권 정우선의 매니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번 주 시장 정말 많이 힘들었던 것 같고요. 심리적 심리지표 역시도 굉장히 역대급 공포 수준까지 가고 있어서 아마도 저 개인적인 바람은 심리적인 우리가 패닉에 빠지는 형태는 약간 지나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뭐 추가락이 조금 더 나오더라도 조금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만약에 하락이라고 하면 또 매수계를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다음 주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서 네. 같이 좀 힘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2부에 또 정인서 기사님 기다리고 계시고요. 광고 빠르게 보고 와서 바로 모시겠습니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프리미엄 특전 릴레이를 소개합니다. 올 한해 지혜의 풍요와 더불어 삶을 풍성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3프로TV가 전격 지원해드립니다. 의작의 명품 허먼 밀러 1년간 쭉 50만원 특별 지원해드리고요. 5월에는 무려 3개의 문화특전을 더 소개했습니다. 1분 전성매진의 신화, 뷰티풀 민트라이프 페스티벌 초대권 증정과 화제의 기대작이죠. 영화 범죄도시2 최초 시사회 티켓도 드립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고더코 프로의 프리미엄 골프 특강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최고의 경험을 아낌없이 제공해드리는 프리미엄 교육 프로그램 위즈덤 칼리지에서 만나보십시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